히든 브레인 찾고 있거든요. 시간 돼요? 네. 진짜로? 김재정 남자가 너무 좋아해서 오! 좋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연세인 여러분들도 같이 풀어봐요. 정답 아시면 정답 외치면 돼요. 아시겠죠? 자, 현무가 초콜릿 N개와 한 개의 초콜릿을 먹었다. 이때 현무가 먹은 초콜릿 개수의 총합은 뭐냐? 우리도 몰라요, 답을. 초콜릿 N개와 N 플러스 1개요. N 플러스 1. 자, 문남을 좋아하신다면 좀 창의적으로 한 번 들어보세요. 긴장하지 말고 자, 연세에 명예를 걸고 여러분, 여러분. 연세 어떻게 연세 어떻게 어, 정답 아세요? 정답 나왔어요? 나와요. 나와 보세요. 오, 빨간 모자. 이게 연세의 힘입니다. 오, 빨간 모자. 이게 연세의 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진짜 맞아. 빨간 모자 쓰면 안 되는데. 아, 빨간 모자 쓰면 안 되는데. 아, 빨간 모자. 아, 빨간 모자. 아, 오늘 빨간 모자 쓰고 다녀. 아, 파란색은 포기해 주세요. 아,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경영학과 19학번 유태환입니다. 아, 역시. 예. 자, 뭡니까? 문재형 남자 자주 보는데 보통 알파벳 나오면 무조건 숫자랑 연결지더라고요. 오. 나 4년 했는데 나보다 촉이 좋아. 그래서 N이 14번째니까 14 더하기 1 해서 15개 하고 있습니다. 오, N이 14번째 거니까? 네. 만약에 틀리면 모자 던지고까지만 편집해 주세요. 아, 예능감 있네요. 아, 예능감 좋은데? 모자 던지고까지만 편집해 주세요. 저는 다른 정답. 아, 다른 정답? 네. 오케이. 뭡니까? N이라는 알파벳이 로마 숫자로 하면 4니까 요렇게 되어 있어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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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5개! 문남스럽다! 와 문남스럽다! E처럼 생겼으니까 0개니까 No에서 1개예요. N을 이렇게 돌리면 이처럼 생겼으니까 2 더하기 1에서 3개. 틀렸습니다. 정답 탁도 없는 답변. 저 다른.. 다른 정답? 0개? 왜죠? 1개가 영어로 하면 원인데 앞에 N 붙이면 너. 아 나완이다.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소오름이다, 소오름. N의 원을 더해서 넌이라고? 저는 문남 너무 좋아해서. 아 넌 생각했어. 넌 정도면요. 아 이 정도면? 이상한 거예요. 다음이 의미하는 것은? 알겠어. 응? 먹을 거 같아. 몰라. 어차피 솔직히. 물 것 같아. 몰라. 나도 몰라. 원래 문주가 남자 보여는 총 개수 세면은 왜 편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개니까 어. 뭐 4계절이나 오! 어.. 4층 연산이나 오! 그런 생각했었는데. 어 적분 좋아요. 그 약분하고 싶지. 어 그게 진짜. 왜 5, 2, 6이 이게 두 개지? 정답. 여러분들은 아주 다친 사고를 갖고 있군요. 와 또 뭐야. 봐봐. 다 나오잖아. 너무 쉽잖아. 진짜? 어떻게 되지 마세요? 아 잘했다. 진짜 답답해. 오늘 김지석 척 좋은데? 수준 안 맞아서 0. 뭐지? 와 저거 아니 그냥 순간 딱 생각은 했어. 뭐 계산하는 것도 없었어. 그렇다니까 그게. 어. 계산을 안 했어? 손가락 곱게만 우리 두들겨 보면 돼. 손가락? 아니 어떻게 내가 하는데 니들이 모를 수가 있어. 친구들아. 지사가 우리 뽑아줘서 고마워. 그니까. 고맙다. 내가 이거리 계속 얽혀있지 않아? 26개만 알파베 주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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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야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 바로 와쳤어. 아아아아아아. 우와아. 우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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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엠마 씨도 혹시 이런 저런 저희 프로그램에 어떤 그런 퀴즈 푸는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잘하진 않지만. 좋아하면 다 잘한댔어. 어. 좋아하면 다 잘하니까. 우리 문제 좀 줘보세요. 어떡해. 큰일 났다. 분모와 피자를 사왔다. 다음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를 맞힌 사람에게만 한 조각을 더 준다고 했는데 과연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중복된 숫자는 없다. 엠마 씨. 이게. 중복된다는 거. 오버랩. 오버랩. 네. 리피티드. 중복된 숫자는 없다는 게 그렇게 막 공감이 안 돼. 23이 애매하지 않아? 뭐야아. 오히려 촉 좋잖아. 소희 어떻게 된 거야? 밥 먹으니까 약간 좀 피곤해졌어? 아니야. 나 조금 접근을 해보고 있어. 중복된 숫자는 없다. 36이. 중복된 숫자는 없다. 뭐 마셨구나. 엄마는 뭘 마셨어? 제곱수는 전에 생각했는데 제곱수는 아니지만 제곱수는 아니지만 제곱수는 아니지. 제곱수는 아니지. 제곱수는 아니지. 제곱수는 아니지. 제곱수는 아니지. 시계인 것 같아. 아 어렵다. 시계. 나 시계가 자꾸 시계인 것 같아. 아니. 답을 알고 난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전부 타임 어렵네. 오면 피자 조각의 맞은편 대칭하는 조각이랑 뭐가 연결성 있든지. 태풍이ron 그랬으면 했거든. 네. 근데 도저히 못 찾겠어. 그렇지. 5명은 몇시아파 정답입니다 허어? 어떡해 뭐야 뭐야 둘이 샬라 샬라 하는게 뭐야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36 마이너스 30은 6이고 25 마이너스 21은 4고 27 마이너스 33은 마이너스 6인데 그럼 차의 절대값에서 규칙은 6, 4, 6으로 이렇게 규칙이 나와요. 그래서 23 마이너스 2 숫자도 절대값이 4여야 되는데 27은 중복되는 숫자임으로 안 되니까 19. 엠마씨가 제일 처음 뭐라고... 차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도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역시 친구는 똑같네요. 잘 맞네요.